오빠와 아들과 체감하네요. 우리 새끼가 죽겠지. 오래 기다렸어, 뱅코피디. 기다리다 지치기 전에 알차게 한 쌈 싸서 그 맛을 보는데요. 다음은 미래의 요리사가 뱅코피디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바로 철판 볶음밥. 조금은 어설퍼도 이 볶음밥의 꿈과 정성이 깃들었다는 사실. 미래의 세계적인 요리사가 만든 볶음밥, 뱅코피디. 그 맛이 어떤가요? 반이 딱 됐어요. 반이 딱 됐어요. 보성의 아름다운 풍경. 한 번만 치면 됐죠 뭐. 푸른 자연에서 보물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든든히 채운 뱅코피디는 보성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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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이들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여린이 친구들이 다 많아봐요. 이 아이들이랑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오늘 토요일이고 그래서 일손 바쁘다고 그래서 달에 따져놨어요. 아. 아저씨 아저씨들 일손 반드다 같이 가요. 아니 잘해요. 일 잘해요. 수확이 한창인 농가의 일손을 거들기 위해 뱅코피디도 함께 출발합니다. 참달의 수확현장을 다려요. 아 여기 여기구나. 우리 어린이 예쁜데. 주렁주렁 다니니? 참달에 좀 보십시오. 보성의 바람을 맞고 자라서인지 알라리 단단히 영글었습니다. 이 녹색 갈맹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20배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침이 그냥 쭉쭉 나오네요 참달에는 수확구 20여일간 익혀야 맛이 더 달콤해지는데요 이게 지금 따는 수확철인가 봐요 지금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가 과일 따는 데는 최고 적기예요 이때가 넘어가면 이제 얼어버리니까 농사 망치는 거지 딱 열흘간 그래서 손주들도 같이 이렇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아이들이 보배네요 아 그럼요 농사일도 척척인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일손을 거듭니다 잘하네요 이렇게 따 보니까 어때요? 광주나 순천이나 서울에 있는 도시아 어린이들 광주 순천 서울 이걸 못하니까 안 좋을 거에요 맞아요 따보고 싶네요 아 이렇게 꺾어서요? 네 오케이 여기 여기 이것도 이렇게 또 꺾어요? 땡코린이든 잘 따봐요 아 이렇게 어느새 수확한 참다래가 바구니 가득 쌓였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생리 가득한 아이들이 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 녀석들 보면 볼수록 참 모음골찬게 참다래를 닮았는데요 싱그러운 제철 참다래 이 참다래가 특별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육류를 재울 때 참다래를 넣는 건데요 참다래 속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고기에 스며들어 육질은 부드러워지고 단맛은 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반한 맛 참다래 양념 숯불구이 자 고기 먹을 사랑 사랑 역시 아이들 입맛에 딱 맞았나 봅니다 너무 큰가 아 아 정말 잘 먹네 장관 찍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간장이랑 장관 찍어 아이들에게 순번이 밀린 뺑코 피디도 한입 고기에 키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드럽네요 다음은 평소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입니다 참다래를 듬뿍 넣고 만든 새콤달콤 참다래 샐러드와 크래커에 생크림과 참다래를 올린 카나페 참다래 맛있어? 재밌는데요 이거 먹으려고요 하라지 1선만 아 그래요? 1선만 그럴 것 같았어요 많이 먹으라 많이 먹어